최상위 6.CG 네 페이지 무시 45 메스터픽 6 먼저 읽어봐 길이가 25.4cm인 명초가 있습니다 이 영초는 2.8cm로 3분의 0.36cm가 탑니다 이 영초에 불을 붙인지 뺏으면 6분의 영초에 12.2cm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썼는데 시간에 따라서 25.4가 줄어들지 이렇게 네 그럼 1분의 얼마씩 타 0.12씩 타는 타 타 근데 대충 12.2가 된다는 것은 몇 cm 차이 난거야? 어.. 100 132니까 13.2cm지 그거를 0.12씩 하면 시간이 나와 132 나누기 12가 얼마야? 11분이 되겠지? 답이 되는거야 오 응 아.. 어.. 아.. 잠시만요 여기 테스트 하면 돼 110분이에요 110분 오케이? 네 공 하나 안 붙였네 여기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네 넘겨 110분 한시간 50분이 되겠죠? 응 오케이